지난 2003년 유시민씨가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처음 국회에 등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의원선서를 하러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순간 의석이 술렁이었습니다. 흰 면바지에 기시없는 면 티셔츠를 차려입은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고함이 터져나왔고 선서는 결국 연기됐습니다. 그는 이튿날 다시 열린 선서식에는 정장을 하고 나와서 무사히 선서를 마쳤습니다. 그로서는 관행에 대한 도전이었겠습니다만 백받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은 그 뒤로 예의없음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쓰이게 됐습니다. 2005년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이 유시민씨에 대한 말 역시 두고두고 화제가 됐습니다.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싹수없이 말하는 재주는 어디에서 배웠을까? 유씨는 이 말을 듣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진보 어용지식인이 되려고요. 진보 어용지식인이요. 유 씨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했던 말입니다. 그는 올 들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이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조국 사태 이후 여러 차례 진보로도 지식인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저질 악당이고 언론은 조국을 시기하는 집단이고 조국을 부적격자라고 하는 목소리는 다 헛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는 조 장관 부인이 학교 컴퓨터를 가져간 것이 검찰이 장난칠 경우에 대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증거 보존을 위해서 컴퓨터를 가져갔다는 궤변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두고 전문가는 물론이고 보통의 국민들도 그저 혈을 찰 뿐입니다. 유시민 씨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에서 진보의 이론가로 장관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하기는 했어도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탓에 지금까지 왕성하게 작가로 그리고 방송 활동도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진보의 셀럽이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얘기를 너무 싹수없이 한다는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싹수없이 한다로 바뀌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9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의 민낯, 유시민의 민낯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